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온해생명공학과 구강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과학실험교환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식물표면 왁스와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실험교환의 목표는 식물표면 왁스와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식물표면 왁스는 무엇일까요?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케일과 포도알 위에 있는 하얀 물질이 농약이 아니라 바로 식물표면 왁스입니다. 이 식물표면 왁스는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해충 및 병원균에 대해서 저항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자외선 에어에서 식물조직이 손상받는 것을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 의하면 대장균 및 살모렐라와 같은 식품유해균들이 식물표면에 접착하는 것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식물표면 왁스와 농약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작물을 잘 재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농약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식물표면에 미세한 굴곡이 많거나 표면 왁스가 많은 경우 농약이 식물표면에 잘 붙지 않게 되어 균일한 농약 살포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잎의 표면이 물이 잘 붙지 않는 표면을 가지고 있어서 물은 단순히 연잎 표면을 굴러다니다가 연잎 표면만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효과를 연잎효과 혹은 로터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렇듯 식물표면에 물이 잘 붙거나 붙지 않는 성질을 젖음성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웨터빌리티라고 합니다. 이런 젖음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접촉각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식물표면과 물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을 함으로 해서 접촉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접촉각을 90도를 기준으로 90도보다 작게 되면 물이 잘 붙는 춘수성 표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90도보다 크면 물이 잘 붙지 않는 소수성 표면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접촉각은 식물 표면의 계층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일과 같이 큐티클 층이 이렇게 굽어서 접혀 있어서 굴곡이 있는 경우 그 위에 또 3차원 표면 왁스 결정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접촉각이 매우 큽니다. 반면에 상추 같은 경우 보통은 상추가 물이 잘 붙는 표면을 가지고 있지만 상추도 가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추대, 꽃대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왁스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는 2차원 구조에 큐티클 층이 이렇게 접혀 있지 않는 구조에서 이런 3차원 침상 구조에 3차원 표면 왁스가 표면 왁스 결정체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90도 이상의 접촉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꼴라 그리고 시금치의 일반적인 상추의 경우에는 이 표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3차원 구조를 이루고 있는 표면 왁스의 결정체가 없고 단지 2차원 구조에 필름과 같은 왁스층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접촉각이 50도 혹은 60도 이하이고 물에 씻었을 때 물이 아주 잘 붙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추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채소들도 있고 케일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물들도 있는데 이렇게 케일과 같은 물이 잘 붙지 않는 구조를 가지는 표면에는 농약도 잘 도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농약을 살펴볼 때는 개면활성제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이 개면활성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수성과 친수성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물에 잘 녹지 않는 농약을 물에 잘 녹게도 해주고 또 이 물에 잘 녹지 않았던 농약이 물에 잘 녹게 되면 이것을 또 작물 표면에 표면 왁스가 많은 곳에 또 잘 접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개면활성제를 쓰는 이유는 농약의 도포성을 증진시켜서 이제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이런 개면활성제의 효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농약을 적게 처리를 하여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면활성제를 잘 개발하면 농약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398억 달러의 큰 시장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나로는 40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개면활성제는 농약뿐만 아니라 세제, 그리고 섬유, 그리고 식품, 음료, 화장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실험 교환의 문제가 접촉과학을 측정하는 이런 전문 장비가 천만원 이상의 국가장비다 보니까 학생들 실험에 바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미국과 프랑스에 있는 교육자들이 이런 접촉과학을 측정하는 전문 장비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없을까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도 보고 또 실제로 학생들의 실험에도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보고를 한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렇게 만드는 시간과 노력이 들고 그리고 학생들을 여러 그룹으로 실험을 하다 보면 이런 간이 장비도 여러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촉과학 및 식물 표면 왁스를 측정하는 그런 실험에 활용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런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식물 표면 왁스와 계면 활성제의 역할을 교육할 수 있는 실험 교환을 만들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저명한 교육자들의 표지로도 선정이 되었는데 하지만 이 실험 교환은 이미지 J라는 컴퓨터에서 작동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접촉과학을 측정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컴퓨터를 들고 와야 했고 또 교수는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J를 이용하여서 접촉과학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을 때는 대략 2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실험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적이고 좋아했었지만 좀 더 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에 모바일 폰에서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실제로 학생들을 교육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실험은 어떻게 잘 진행되었는지 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접촉과학을 측정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앵글러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앤드로이드 폰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무료 소프트웨어이고 매우 편리하게 접촉과학을 움직이지 않는 사진이나 움직이는 영상에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2학기에 전남대학교에서 노지 최소학 및 실습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가르쳐 본 결과 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실험에서부터 접촉과학 측정을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 실험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실험을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 실습할 때 필요한 재료와 준비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실험에는 왁스가 많으면서 입이 평평한 케일이나 콜라드와 같은 식물의 입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가위, 양면테이프, 페인트솔, 그리고 물 0.1% 비눗물이 필요한데 이 비눗물은 계면활성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실험에는 브로콜리와 같은 경우 종자를 직접 파종해서 그리고 4주 정도 후에 1리터 부피가 되는 작은 화분에 옮겨 심어서 2주 정도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표면 왁스는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가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잘 생기기 때문에 실험 직전에 왁스를 더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건조한 실내에서 일주일 정도 더 재배를 했습니다. 실험에 쓰이는 잎은 이렇게 직접 기를 때 가장 좋겠지만 차선책으로 육묘장에서 3-4주 정도 자란 묘를 구입하셔서 옮겨 심은 후 2주 후에 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자랄 것 같고요. 아니면 인근 농가에서 어느 정도 자란 브로콜리나 케일 잎을 구입해서 실험한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케일이나 다른 잎을 구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것이 보통 이런 표면 왁스가 손으로 살짝 건드려도 쉽게 없어지기 때문에 마트에서 산 케일에는 이런 표면 왁스가 100% 온전하게 유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트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브로콜리 잎을 잎맥을 피해서 먼저 자릅니다. 실험실 책상에 양면 테이프를 가장 자리에 위와 옆에 붙입니다. 그래서 잘라진 브로콜리를 쭉 당기면서 평평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처리를 할 건데요. 왁스층 위에 물을 떨어뜨리는 것과 왁스를 제거한 후에 물을 떨어뜨리는 처리 그리고 왁스질 위에 비눗물을 떨어뜨리는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비눗물이 한번 주사기에 들어가면 접촉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눗물 처리를 가장 나중에 합니다. 첫 처리로 왁스층이 있는 곳에다가 주사기로 물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방울의 무게가 보통 1mm의 주사기로 이용을 했을 때 자연적으로 천천히 주사기로 밀어서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는 33mg 정도 나옵니다. 피펫이 없을 때 실험실에서 1mm 주사기가 있으면 피펫 대신 일정한 크기의 물방울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왁스를 제거하고 이때는 페인트 브러쉬로 위아래로 8번씩 해서 일정한 처리로 3반복 처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왁스를 제거한 곳에다가 물 한 방울을 또 주사기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눗물을 왁스 표면에 떨어뜨리고요. 모든 처리가 입마다 처리가 되고 3개 입 모두 처리가 되면 이 사진을 모두 찍습니다. 핸드폰을 찍을 때는 각도를 최대한 평평하게 유지를 해서 찍습니다. 그리고 찍은 후에는 이 사진을 앱으로 불러들여서 접촉각을 측정하면 됩니다. 접촉각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사진을 잘 찍어야 됩니다.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피사체와 모바일 폰의 렌즈가 평평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A그림처럼 찍으면 좋고요. B그림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면서 찍게 되면 정확한 접촉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사분들께서 숙지를 미리 시켜 주셔야 됩니다. 비눗물은 접촉각을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퍼져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왼쪽은 왁스 제거 후 접촉각이며 오른쪽은 왁스 제거 전 접촉각입니다. 접촉각은 고체 표면과 액체가 접하는 선과 그리고 액체, 고체, 기체의 접합점에서 액체의 접점을 연결하는 각입니다. 표면 왁스를 제거하면 접촉각이 작아짐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실험은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사진으로부터 각도를 측정하여 정량화하고 통계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선반복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얻은 결과는 대응 표본 t 테스트를 이용하여 p 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 밸류는 확률을 뜻하는 probability의 약자인데 p 밸류 1은 100%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0.05는 5%를 뜻합니다. 과학에서는 5% 이하의 확률은 기무과서를 기각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는 사실일 확률이 95% 이기 때문에 두 값을 비교하였을 때 p 값이 0.05 이하이면 두 집단의 평균 값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결과입니다. 기대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왁스 표면에 물을 떨어뜨린 것과 왁스 제거 후에 물을 떨어뜨린 것 그리고 왁스 표면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의 접촉각인데 왁스 표면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는 130도 정도의 접촉각을 이루고 왁스 제거 후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는 90도가 안됩니다. 이 둘 간에는 p 밸류가 0.05로 고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왁스 표면에 물을 떨어뜨린 것과 왁스 표면에 비눗물을 떨어뜨린 것을 비교해 보면 왁스 표면에 비눗물을 떨어뜨렸을 때 50도 정도의 접촉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고도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왁스에 비눗물을 떨어뜨렸을 때 3, 4분이 지나면 이 표면에 골고루 퍼져서 각을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할 때 비눗물을 넣은 물이 식물 표면을 잘 도포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면 식물 표면 왁스의 역할과 계면활성제의 역할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 실험에서 왁스를 제거 후에 물을 떨어뜨린 처리구와 왁스 표면에 비눗물을 떨어뜨린 처리구 사이에는 의미있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독립변인이 두 가지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것 또한 하나의 교육 포인트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어떻게 실험을 실험 디자인을 하고 어떤 경우에 의미 있는 통계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통계 처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지가 이 실험 교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교육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험 후에는 이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서 학생들이 실험을 다 하고 카톡으로, 카카오톡으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표면 왁스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계면활성제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본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험은 간단한지 그리고 실험은 재미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대체로 그렇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하는 실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라는 이런 코멘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반 이상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또 3분의 1의 학생은 이제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한 명의 학생이 아이폰이 안 아이폰이 안 돼요 라고 이제 울고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앵글러스 앱이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아이폰을 가진 학생 중에서 실험을 열심히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번 실험 교환은 실험 교환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이 가능하게 유관 사진, 전자 현미경 사진, 공초점 현미경 사진으로 촬영한 표면을 3차원 모델로 만든 사진까지 같이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왁스 제거 전후에 물리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왁스량의 변화와 조성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출판하였습니다. 먼저 유관 사진을 보시면 왁스질 표면이 왁스 제거 후에는 그로시하게 빛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것은 전자 현미경 사진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데 왁스질의 사진, 왁스질의 표면에서는 왁스 결정체들이 많아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빛이 산란하게 되어서 빛이 나지 않는 표면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왁스를 제거한 표면은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러운 표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반사되어서 빛나는 표면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3차원 구조를 보면 왼쪽에 왁스 표면은 매우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관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오른쪽에 왁스 제거 후에 표면 구조는 굉장히 매끄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히맵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왁스 제거 전후에 왁스량을 측정한 데이터를 보시면 왁스를 제거 후에는 총 왁스량이 반 이상 줄게 됩니다. 또한 왁스 조성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왁스류들이 있는데요. 지방산과 케톤류들은 유의한 조성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 표면 왁스를 제거함으로 해서 왁스 조성이 높아지고 또 낮아지고 하는 차이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키톤류와 그리고 지방산이 표면 왁스에 키톤류는 표면 왁스에 더 많고 그리고 지방산은 표면 왁스 층에 유의적으로 더 적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비교적 작은 조성 차이가 큰 접촉각의 변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고 전자현미경과 3차원 모델에서 보이는 울퉁불퉁한 3차원의 표면 왁스 결정체가 물분자가 잘 붙지 못하게 물리적인 막을 형성하고 또 3차원 왁스 결정체 사이에 생기는 공기 주머니가 물의 접촉각을 높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접촉각의 변화가 표면 왁스의 양과 조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본 실험의 보충자료와 다른 논문들의 자료를 고려할 때 3차원 구조의 왁스 결정체가 접촉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학생 토이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도 실습해보지는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학생 토이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일 잎을 생산할 때에는 상대의 습도와 표면 왁스와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케일을 샐러드용으로 이용할 때 표면 왁스가 적게 생기는 잎은 어린 잎일지 오래된 잎일지 그리고 만약 케일에 표면 왁스가 있다면 샐러드 드레싱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면 좋을지 그리고 농약이 살포된 브로콜리나 양배추 입에는 식품 유해균의 감염이 더 용이할지 아니면 줄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토의를 해보면 앞서 했던 실험에서 알게 된 표면 왁스와 계면 활성제 역할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또 응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일반적으로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센서들을 10분 활용한다면 과학 실험 및 다양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비싼 과학 기사재가 없어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직접 연구에 능동적으로 첨가하여 실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접촉과학 이외에도 스마트폰에 장착된 성능 좋은 카메라를 이용한다면 식물의 색을 정량할 수 있는 컬러리미터나 분광 분석 기기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해 드리면 저너 오브 케미컬 에듀케이션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실험 교환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분광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이용한 실험에서 크리스탈 바이올렛의 색깔의 강도를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찍고 이 찍은 것을 RGB 밸류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실제로 크리스탈 바이올렛의 농도와 옵저본수를 비교해 보니까 매우 높은 결정 개수가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분광 분석기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